어머니께서 왔다 가셨거든요. 반찬을 맡기고 가셔서. 그럼 주무세요. 수정아. 네? 내가 너 좋아하는 거 아니? 내가 너... 좋아하는 거 아니? 그래서... 내가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다. 제가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다. 그럼, 아버지, 고맙니다. 내가 널 한 번 더 본다. 그럼, 아버지, 고맙니다. 나는 널 한 번 더 본다. 나는 널 한 번 더 본다. 그래서 나는 널 한 번 더 본다. 내가 널 한 번 더 본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